세척 보시고, 자, 이어하기 알지? 괜찮을 것 같다. 아이고, 공부하다고 말했을 때. 어? 어? 뭐지? 그 아는 무슨 private eye. 그가 무슨 예정인지. 그가 무슨 예정인지. 히트한 히트한? 히트한 히트한? 헛힛. 무슨 짠 말하는지? 이 모든 게 모든 것이 모든 걸. 모든 게 모든 것을. 하하. 하하! 하하! What the fuck are we gonna do with him? Knock, knock, knock! Housekeeping! Hello. What are you doing? Shh! Hello! Yeah, we got us a little mess in here. Why don't you come on in and clean it up? Yeah, that'd be good. Clean now? Sure, come on in, darling. Attagirl. Oh, my God, these... That's your toes! Oh, God! You fucking animal! And that's what I call a sweet slice. You know, nothing would give me more pleasure than to kill you right here and now. Me killed a legendary hitman, yeah, but, uh... I don't need that kind of attention. So, uh... Oh, dear. Oh, dear. You've done a bad, bad thing. Well, now they won't be looking for a killer, will they, huh? Killer. Yee-haw! Ha! I'll tell you. I don't ordinarily yee-haw. But this... is a fucking yee-haw! Fucking Christmas! Here, take a slash. Nah. One second thought. Tinkle, tinkle, little jar. Could you please not do that? This is a bad plan. Come on, darling. You better put a giddy up in your step. Adios. Freeze! Police! If this is the fire. I'm kidding. I know... If I look at the fire. I'll get back. This is the police. D'NCTers are good. This is a nightmare. It's a nightmare. Night. So. This is a force. I'll get back. 근조물을 줄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여행을 맞추시고 자, 지켜주세요. 네, 이건 연출이에요. 이렇게 쫄으시면 안됩니다. 자, 이렇게 맞추시고 자, 이렇게 변신해 주신 다음에 여긴 사람을 찔러주신 다음에 변장해 주시고 자, 총을 들어주세요. 이거는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절대 저는 임시방편이긴 하지만 절대 총은 쓰지 않아요. 자, 이분들이 왔다가 갈 때 그러다 가죠. 자, 이분을 절로 칙칙! 죽이신 다음에 여기서 총을 들어주세요. 자, 여기 있는 분 안녕히 가세요.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상황은 끝났죠. 이렇게 문을 부셔주세요. 자, 이엇! 나는 저혈입니다! 하면서 따라주시면 창문이 와장창! 주왕 자 이제 내려가 주시고 도서관을 빠져나가라 미션은 이렇게 가시고 간단하게 깨 드릴게요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조금 기다려 주세요 점차 사람들이 저쪽으로 갈 거에요 그러면 저는 뒤를 통해서 이쪽으로 가 주신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에요 자 위로 올라가 주신 다음에 저분이 안 오네요 그렇다면 저는 투척 자 이렇게 한 사람의 목숨을 끊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이프 들어 주시고 총 바꿔 주시고 자 이렇게 뒤쪽으로 가 주시고 저는 여기를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클립은 했구나 네 이렇게 가 주시면 가 주시고 자 이쪽으로 걸어가 주세요 쓱 자 이렇게 피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유유히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점프 자 저는 벌써 저쪽에서 지나왔죠 저 사람들을 의심하고 있어요 오우 샹 글리 떨어뜨려 주시고 여기 밖으로 나가 주시면 여기 밖으로 나가 주시면 땡겠습니다 찬도 묻히고 야 세상이 울고 있네 자 내려가 주세요 반대다리 어 아 제발 좋아진 다음에 들어가 주시고 자 이것도 연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트를 눌러 주시면서 맞추시면 완벽히 지는 거라 제트는 못 누르죠 그 자리로 돌려 주시오 자 이렇게 다 주시고 자 이렇게 바뀌어 주시고 쩌로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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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무시하시고 이렇게 무시하시고 자 이렇게 가주시면 헬기는 그냥 가죠 천천히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쓰면 주시고 칼을 꺼내주세요 이제 제가 해야 될 짓은 이제 저사람에 목을 뜨릅니다 이렇게 제가 해야 될 짓은 제가 해야 될 짓은 자 나이프 들어주시고 여길 이렇게 나가주시면 절대 안걸려요 자 나가주시고 여기서도 위치 변경을 눌러주면서 가주시면 안걸려요 드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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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지마시고 이렇게 물을 부셔주시면 네 이번 것도 완벽해져요 자 이렇게 바로 가주신 다음에 절대 이쪽으로 가시면 안되요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자 여기서도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걸릴 것 같다 이거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숨어주시면 자 이렇게 가주면 이 상황은 끝 자 이쪽으로 가주시면 그러니까 숨어주세요 그 다음에 뒤를 따라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용조용히 조용히 나가주시고요 저는 이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밖으로 나가주시면 여기 있는 노트 사용해주세요 자 제가 방금 먹은 노트가 무엇이냐 이걸 따기 위한 그 근거 번호였어요 노트가 열어주세요 F를 눌러주시면 요렇게 들 수가 있는데 잠시요 멈췄군요 던져주시면 경찰이 반응하면서 올라요 자 기다려주시면 이제 금고가 일었다고 하면서 모든 요원들을 부릅니다 왜 안와 그럼 터뜨릴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터뜨려 주시고 이렇게 마주시고 이렇게 저는 마주칠 것 같다 컨트롤 눌러주시고 잠시만요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주시고 엘리베이터 호출 맞죠 이제 타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타고 가셔서 주인공 얼굴 참 많이 탔다 아 그을러졌구나 로딩이 좀 길군요 띵동 도착했습니다 하면서 도착해 주시면 돼요 절대 저는 상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봐주시고 즙 자 목을 쫄라 주세 다 자 이 사람을 면의 상자에다가 놓아주시면 자 여기에 가셔서 여기에서 숨어 주시면 네 경찰들이 엘리베이터 타라고 올라가게 됩니다 전 여기를 딱 넘어가 주시고 자 자 여기를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켜주세요 두차 잠시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어디로 갈 것이냐 자 이제 제가 어디로 갈 것이냐 여러분이 비켜주세요 엄청난 고음이 제 귀를 테러를 했습니다 좀 아파요 자 이쪽으로 올라가 주시고 자 체크포인트 발성 자 이분을 안녕히 가세요 어차피 이 사람이 전화를 하든지 뭔가를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들어오고 생강기 신호를 보내주세요 띵동 띵동 오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에서 1분을 버텨야 돼요 이렇게 뒤돌아서 주신 다음에 60초 동안 가만히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지겹네요 아우 45초 45초 30초 150초 30초 11초 15초 15초 11초 16초 14초 15초 여자가 들어왔구요 이제 저희는 타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번 임무도 끝났습니다